창세기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철을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온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 가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저에게로 돌아가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래 앞 해족속 소아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국인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고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었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인퇴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인퇴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거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인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돋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여. 야곱이 가로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여김이었더라.